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 글쎄 말이다 옆에 서 있었다고 폭력 방조라니 내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집 아빠 온다 며 내가 나 어 방들아 오늘 학교 잘 갔다 오고 엄마 사 갔다 올게 아 잘해 걱정마 딱 아 어제 계속 통화 중이 시드라고요 선생님 근데 어떡해요 아 민호 엄마 화만이 나셨나 보네요 내 있다 뵙게 해서 생님 아 저 인간을 진짜 가람아 누나 학교 가자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전 괜찮은데 민호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요 방글 아버님도 오실 텐데 네 제가 두 분 다 뵙고 사과드려야죠 방글아 아빠 왔어 아빠 괜찮아 방글아 별일 아냐 아빠 오셨니 은솔아 아뇨 엄마 왔어요 응? 그래? 네 안녕하십니까 방글이 아빠입니다 아 오셨어요 방글 아버님 안녕하세요 방글 아버님 은솔이 어머님이세요 은솔이 어머님이세요 보다 아뇨 아뇨 ab claim 사랑